3차 발차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 아 좋아요 하하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야, 그쵸? 잘하죠. 아, 무슨 딴짜서. 아, 무슨 딴짜서. 자기야, 왜 이렇게 잘하는데? 희생이 형이 살짝 귀여운 사슴 같은데. 귀여운 사슴 같은데. 오, 좋은데요? 오,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는데? 자, 이번 종목은 태권도의 정말 핵심인 격파입니다. 우리 격파 혹시 체험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희는 한 번이지. 격파 거의 안 해봤는데. 격파를 하기 전에 이게 연습용 송판이에요.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계속 사야 되는데. 스펀지가 어떻게 깨져. 저 아파? 안 아파요. 아, 안 아파요? 아, 안 아파요? 아, 안 아파요? 이걸로 이제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송판으로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 니키는 진짜 지금 태권도 사는 것 같아. 목, 머리가. 야, 소리가. 소리가. 뛰어 앞차기 오른발로 처음에 낮게 할게요. 오, 오. 가능한가? 렛츠고! 어떻게 점프하는 거야? 점프하는 거야? 약간 핑크대고 물 들었는데. 약간 이거 해주고 싶어. 우리 차기 전에 기압 넣고 차고 나서 앞에 보고 딱 포즈 잡고 파즈. 됐습니다. 자, 다음. 뭐지? 이거 뭔데? 엔딩 요정이냐? 다음번에 엔딩 이로ikal mand. 급하고 엔딩. 에디가 Monsieur. 너무 먼 거 아냐? 오케이. 오. 오. 오 갓! 오 갓! 오 갓! 앤디! 잘했어요, 잘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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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오! 태권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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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들 오! 오! 태권들 오! 오!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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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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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송판! 송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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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아! 뭐야? 우와! 뭐야? 오! 오! 3초! 도장 깨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오, 좋아요! 제발! 체리키암 넣고! 하이! 하이! 아! 살짝 드렸는데? 아! 살짝 드렸는데? 오, 오케이! 하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좀 아까운데요, 나만?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으아악! 와아악! 와아악! 으아악! 아니, 진짜 선수인 줄 알았어요 발성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파이팅 넘치네 선우! 선우 포인트죠? 파이팅! 앗! 너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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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차게! 날라차게 아니야? 야, 우선 야, 김토룡이냐? 송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J, 아니, J, 원 오오오오! 가벼운데? 이거 왜.. 어우, 송판 야, 한번 기깔나게, 야! 파이팅, 파이팅!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 할래요? 네! 불안하셔서 가서 점프하고 발등으로? 네, 발등으로 오케이 준비! 업!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좋아요!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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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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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크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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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아요! 넥쌍! 아, 내 동료가 생겼네. 내 동료가 생겼네! 아, 내 동료가 생겼네. 아직 기가... 야, 누가... 의욕이 꽤했어. 어, 의욕이 꽤했다. 대단하여 아이, 바꾸서 턴창이 한번 해 볼게요. 나 뽑잖아, 나 배우고 싶은데 그럼 이제 턴차기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턴차기? 손 맞으실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떨고 계시네요. 저는... 떨려 보인다. 자, 누구 먼저? 정원이요. 제이 형, 정원이요. 선수부터 가야지. 아, 선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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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선출. 허잇. 이 정도면 100점에 가까운... 와, 화이팅, 화이팅. 원 seventy. 잘한다. 진짜 약간 시간 하는데. off치 선수는 다르네. 야, 클날네. 쫑, 쫑생이 가자, 쫑생. 쫑! 다 갔어! 악! 맞어? 맞어? 아, 좀 무서웠어요, 좀 더. 악! 왜 악이라고 해? 에이! 표정 뭐야? 표정 뭐야? 아니 이게 진짜 들어올 때 약간 뭔가 들어올 때 약간 뭔가 영웅링고처럼 표정 보면 UFC 1등 자 우리 차고 나서 앞에 딱 차고 나서 차고 나서 진짜 4차원이니까 진짜 4차원인가 와 어 format 한 번 더 잡아간다 아잇 성은이요 아 좀 어려운데 이거? 아 너 넘어질까 무서웠어 시뮬레이션 한번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이거 제대로 못해도 넘어지는 것뿐이네 오케이 형정심을 유지한다? 형정심을 우와 너무 무서워 니키 디테크 아니? 완전 선수인데? 니키 디테크 아니? 완전 선수인데? 선수 같아 진짜 디테크 디테크 선수 갈게요 진짜 다네 야 완전 날라차게 아니야? 잘 샀다 이게 도움이 되네 맞아 UFC가 도움이 되네 자 핑크머리 가자 야 핑크티 핑크머리 레츠 고 야 핑핑 야 왜 이렇게 핑크 핑크? 핑퐁 핑퐁 봐 저 못되어 진짜 아! 웨이 오우 야 아! 웨이 오우 야 두근두근만 기는데? 한 번 더 오케이 기합 기합 진짜 제대로 할 거죠? 네 이거 좀 높여주세요 아 아 저랑 안 맞네요 저랑 안 맞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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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남겨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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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나 넘어진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됐어 한 번 해주세요 기합 네 기합 네 예 예뻐 되게 독특하게 깨진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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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까지 돌려차기, 압차기, 턴차기 다양한 것들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오늘 Fever 태권댄스를 완성시킬 겁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와! 와!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돼요? 와, 대박. 진짜. 앞에서 보시니까 너무 떨려서. 근데 약간 춤이랑 태권도랑 좀 비슷하네. 맞아요. 약간 강력도 좀 있어. 약간 왕급도 잘해. 그래서 정원이 춤을 잘 추는구나.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그럼 우리 처음에 멈추지마 할 때 그 대형 한 번만. 1절이에요. 까먹었는데. 까먹었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오래가 돼서 이거. 이거다. 오케이, 이거네, 이거네. 우리 처음에 이런 동작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태권도로 멍해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는 동작이 있어요. 네. 이제 손 위치는 가슴으로. 처음에 갈 때 쿵 잡아줄 거예요. 쿵 잡아줄 거예요. 엄추지마. 오케이. 똑같이 이거. 네, 똑같이 해주시고. 하고 똑같이. 마 하고 이동이죠. 네. 이동해볼까요? 이동. 하고 이거 할 때 네. 주먹 지르기 하면서 빠지고. 주먹 지르기 하면서 빠지고. 주먹 지르고 손. 네. 여기까지. 오. 사회가 이거 똑같이 갈 거예요. 어쨌든 오른바니까. 주먹 지를 때 확실히 다 같이 팍! 하는 그 힘이 탁! 전해져야 돼요. 오, 뭔가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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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주면 되겠네. 팍! 네. 딴딴! 손 이거 똑같이 하고 하고 이거 갈 때 이 엘보로 목을 칠 거예요. 목을 칠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게 수령이 말하지?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 스텝 하면서 목 치고 얼굴을 맞고 오, 좋아요. 오, 네. 멋있다. 오, 멋있는데? 오, 좋습니다. 오, 네. 오, 멋있는데? 네. 오, 좋습니다. 야,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요? 너 때문에 부터, 너 때문에 부터? 너 때문에 내 몸이 타올라 너 때문에 어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좀만 앞으로 가면 안 될까요? 뒤에요. 뒤에요, 뒤에요. 내 몸이 타올라 너 때문에 어 오, 좋아요. 저 지금 올라간다. 괜찮아요. 3점 뒤에 올라간다. 무대네. 무대네, 거의. 목 치고, 얼굴 맞고 여기서 좀 달라요. 목을 찌를 거예요. 네. 넥슬라이스. 목 찌려고 목 찌려고 잡아 당겨서 오 해서 앉을게요. 뭐지? 앉을게요. 네. 여기 네 분은 앉으시고 이렇게 세 명에서 뒤우리기. 어디서? 세 명? 아, 너, 너까지 하는 거 같은데? 저까지 하는 거. 아, 저까지 하는 거예요? 아. 저, 나 치면 안 된다. 야, 나 머리 치면 안 된다. 여기 위로, 위로 차셔야 돼요? 좀 더 벌려서 이렇게요? 아, 저 해야 돼. 여기에서 당겨서 네. 앞에 보고 아, 네. 앞에 보고 야!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야! 기분 저도 불안하세요. 그러면 우리 맨 끝에 사이드는 쭉 당겨서 돌을 차기 상단. 아, 와. 예스. 시울이기. 아, 네. 잘하시니까. 오케이. 좀 앞에 가서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울이기 쳤으면 다 같이 일어나면서 이거. 이거 포인트 한번. 네. 오. 여기까지예요. 똑같이. 그럼 맨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맨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볼게요. 천천히. 이거 이거. 너무 어색한데? 아, 맞다. 시작. 쿵.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둔. 멈추지 마. 난, 난, 난. 헤이. 너 때문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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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목. 얼굴. 치고 당겨서 지울이기. 오케이. 하고. 피버. 피버. 오. 널 안고 싶어. 하고. 우리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턴차기 한 번 찍어. 오. 이야. 멋있네. 이야. 멋있네. 저 차하면 안 돼요? 두 번 나오잖아요. 네. 그때 두 번째 10허대. 오. 오케이. 멋있네. 그다음에 원래 한 번 보죠? 밀어내. 터지고. 희승이 나오고. 니키 로이. 맞다. 네. 안에. 다 올라. 다 올라. 오케이. 타 올라 할 때. 왼손은 아래로. 네. 오른손 얼굴. 네. 좋아요. 아래. 오른손 아래. 네. 하고. 추. 컴온. 오. 하고. 그다음 그대로. 들어와, 들어와. 탕,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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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 그대로 갈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런 애도 내 안에. 타, 타. 이거 다음 뭐였지? 이거 아니요? 타, 왼, 오. 왼손. 왼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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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이거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에 왼손으로 끝나면 돼요? 네. 쉽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 피버 동작만 태권도로 조금 바꾸고. 네. 이거 피버 할 때 손날 아래로 찌르고. 네. 찌르고. 네. 몸통 막고. 얼굴 지르고. 그 딸이 세 개거든요. 뭔가.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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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중간. 피버. 부터. 피버타는 다스위 chamber. 피버. urmurt. 피버. 피버ites. 피버 늙어 apostles. 발 бор어 박니다. 길건려 that. 잘어운 참oud. 네. fortunately Sick with the ball. 죄송합니다. wat de zik huhu. 정답. 오케이.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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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이. 피버이tag. altro. 그래서 기술 나중에 하나 딱 끝 다다닥 이거 뒤로 넣어 마셔 오케이 마무리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아크로바틱 조금 잘하시는 니키랑 정원이랑 뭐 하는 거 있지 않나? 외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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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요? 외발턴 할 줄 알아요? 302 가자 가자 이거? 형 할 줄 알잖아 레츠고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네 해봐 해봐 아니 저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능해요 한번 하나요 오 오 오 오 둘이서 같이 딱 마무리해둔다 와 오 좋다 그럼 나머지가 다 비켜주고 그냥 둘이서 가능해? 마지막에 딱 이 동작 끝나잖아요 지금 옆으로 돌고 옆으로 돌고 돌 이게 니키에시 자리로 오고 대형이 바뀌죠? 네 대형이 이렇게 바뀌고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외발턴 차고 앞으로 당기고 해서 돌면서 앉을게요 탁 오 탁 탁 오 오 히어로 릴링 발이 두 명 탁 나오게 우와 멋있겠는데? 이거 안무 있는데 멋있겠는데? 이거 그거 뭔가 멋있겠다 이거 안무 있네 태권도 형들 좀 헷갈리는 부분 있는 사람 어 완벽합니다 네 완벽해요? 오케이 태권도 소년 된 것 같아 도미노가 포인트 그리고 딱 마지막에 다 안고 두 명만 뛰는 거지 멋있는데? 음악 한 번 더 맞춰볼까요? 네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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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한 번 더 맞춰볼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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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어 1번 2번 몸통 얼굴 보라 덥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이제 됐다 됐다 여기가 헷갈네요 짠 진짜 안무 연습하는 것 같다 갑자기 뭔가 징글 징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엄청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다섯 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준비랑 좀 비슷해가지고 진짜 준비랑 비슷하죠? 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저 앞에서 봐도 되나요? 아 아 부담돼 와 우와 고고 엥기 아 여기 가자 마지막이죠? 쟤들 해야지 마지막 화이팅 여기 모든 걸 걸어주세요 여기 모든 걸 걸어주세요 레츠고 레츠고 태권 소년들 발전기도 다 하는 거죠 응 오케이 에디션 비용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우리 다 같이 다 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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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렛츠고 렛츠고 해빵 와 진짜 너무 많은 걸 알려줬나? 아, 뭔가 장점은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멋있는데요? 아, 진짜 힘이 잘 들어왔는데 진짜 써도 되겠다 멋있네요 이제 하루 만에 퀄리티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퀄리티 어땠어요? 저도 대권 완전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네 그리고 리키는 평소에 약간 이런 격투 격투기를 좀 즐겨서 맨날 포기하고 게임도 그런 것만 하고 맞아요 발자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발자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근데 진짜 외발턴도 차시고 네 엄청 잘하시는데 아, 진짜 왜죠? 처음에 못하는 척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못하는 척? 네, 조금 숨겨진 칼터가 있어요 봐 어? 뭐예요? 솜우라 솜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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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하나? 대박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 왜 핑크띠 뭐야? 이거 핑크 이거 좀 이것도 못한 것도 있어요 아, 이것도 못했어요 솔직히 스트레칭, 우리 유연성부터 마지막 태권체조까지 우리 엔하이프 결과는 합격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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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분씩 띠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거 직접 내주시는 거 뭔지 아시죠? 우리 이제 거문띠 받는다고 거의 그냥 내 동댕이를 치시는 거예요 성명 니키 야 거문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근데 진짜 무슨 저렇게 받는데 태권도에서 풍띠까지 밖에 못 가봤는데 진짜 영광입니다 저렇게 봤는데 어떻게 아, 저 받아 봤어요 성명 제2 제2 원래 박종성 박종성이라면서요 박종성 감사합니다 성명 이희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떨려 오, 이크 저희 아까 이렇게 어깨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저희 아까 이렇게 어깨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거기서 기사가 왜 한 거죠? 기사 안 해주세요 성명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2 다 받아주신다 에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대박이다 와, 갑자기 목이 가벼워졌어 와, 뭔가 달라 진짜 느낌이 달라 진짜 달라 진짜 뭔가 어떻게 매요, 이거 성명 양정원 축하합니다 오, 맞았는데 매질 못해 성명 얼음왕자 박성훈 얼음왕자 박성훈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명 김선우 네, 시작 감사합니다 와, 뭐야 야, 검은팀이 왜 이렇게 멋있어 와, 뭐야 갑자기 갑자기 좀 아른데요 오, 검은팀이 지금 다들 한번 쳐볼까요? 야, 이거 분위기가 달라졌네 아, 근데 진짜 다르다 와, 분위기가 다르다 와, 몸이 막 너무 멋진다 아, 진짜 야, 갑자기 무슨 아이템 창나 오, 이거 에스컨 아이템이네 에스컨 아이템 와, 이름도 새겨졌어 이거 어떻게 만드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나쿠였습니다 에너 5.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떨리지? 긴장되나? 평균 나이 20살이기 때문에 20년... 아니, 80년이라는 인생이... 80년이라는 인생이 나왔어요. 생일을 안 잊어서 봐요. 오케이, 반박 나중에 하자. 반론 중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제가 대표로. 저 혼잣말, 혼잣말이야. 혼잣말 주세요. 혼잣말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게... 그게 단가요? 퍼즐 되게 컸네. 너무 꿀잼이야, 이거. 정수해 주세요. 토론의 가장 큰, 제일 큰... 토론의 가장 큰, 제일 큰... 시간이 있을까요? 이게 24시간? 박수를 치면 손에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다들 웃을 때, 아! 이러고 있어요. 그거, 방금, 그거 30원 정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B A 2, 4, 3, 2, 2, 1 2, 3, 1, 2, 1, 2, 1, 1, 2, 1, 2, 1, 1, 1, 2, 1, 2, 1, 2, 1, 2, 2, 1, 1, 2, 1, 2, 2, 1, 2, 1, 2, 1, 2, 3, 1,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1, 1, 2, 1, 2,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